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렸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좀 넣어주시죠. 이화영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한 명의 증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증인이 얘기한 신문조서의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인가요?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오른쪽에 조그맣게 사진 들어가 있잖아요. 신문조서의 내용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신문조서의 내용은 이런데 언론들 보도되는 거 보면 저거랑은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취지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 검찰이 재판에서 판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 보세요. 판사님.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하고는 이 대표랑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니까. 아니 이 사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올렸습니다. 재판 외에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조서 확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판사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요. 판사님. 보십시오. 이 신문조서라는 것은 재판부와 변호인과 검찰만 열람 등사가 가능한데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판사가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까? 그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검찰 측의 말에 일리가 있네요. 형사 재판 진행 중 소송 서류 노출되는 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화영 측의 변호인이 또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 대표한테 준 거 아닌데요? 그러면 부자령 변호사님. 저게 어떻게 흘러나간 겁니까? 저 얘기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저 조서를 절도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이화영 평화부지사 측에서 우리가 줬다라고 그냥 시인하는 게 감명하고 사실관계에 부여할 텐데 쓸데없는 논란 발생시키고서 수습도 안 되니까 그냥 글삭튀라 그러죠. 글 지우고서 지금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저 서류는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법원 속기사가 작성을 하고 판사가 도장을 찍어서 법원에서 만드는 문건이에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만든 문건을 법원 서류라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랑 변호인도 열람 등사해서 복사했을 때만 알게 되는 서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한적인 사람들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외부에 공개되는 건 재판부에서 아니 법원이 만든 문건을 이렇게 밖으로 돌려라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를 삼는 것인데 이화영 평화부지사 쪽 변호인이 자기가 안 줬다 그러면 저건 정말 절도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해명 또 하셔야 될 일이 스스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거 게시하면서 했던 말씀도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 보도가 이렇게 조작되고 있다,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검사가 이거 사과입니까? 그러니까 네 라고 답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는 사과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얘기로 조작된 것처럼 얘기하신 것도 팩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선동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용은 하셨지만 계속 논란만 발생시키고 맞지도 않는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거. 지금은 어쨌든 이 대표가 제가 또 삭제를 했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저런 신문 조서는 판사 그리고 검찰, 검사, 변호인, 이화영 변호인 이렇게만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건 저거를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면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텐데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줬을까? 검찰이 줬을까? 이화영 변호인이 줬을까? 어느 쪽의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서류가 열람 등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지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제3자가 달라고 해도 열람 등사를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조서를 과연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문제를 삼는 것 같고 그 문제 삼은 거에 대해 재판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어떤 태도나 재판부의 판단 자체를 당연히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쌍방원 비서실장의 이야기들이 법정에서 증언했던 것과 증언이 보도되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부분을 본인이 좀 억울한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재판 자체는 공개가 되어 있고 물론 이 조서 자체는 아무나 볼 수 없겠지만 증인 신문하는 과정들은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와 실제 그 증인 조서가 작성된 부분이 다른 취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취지를 하더라도 일단 재판부에서 증인 조서가 외부에 흡출되는 거에 문제를 삼았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증인 조서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들어갔을까 유출 과정이랄까요? 글쎄요. 이거 좀 의문입니다. 자, 조정원 의원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네, 뭐 어떤 일들은 말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당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사건 재판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증인 신문 조서를 일일이 찾아서 읽어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측하고 한번 예측해보면 주변 지인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다릅니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겠죠. 이걸 올릴까요? 말까요? 하는 그 결정을 이재명 대표가 해주시면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이거 했을 텐데 변호사 출신으로서 믿기지 않겠지만 변호사 출신이신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변호인으로서 이 선을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불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왜 올렸을까? 왜 올렸을까? 저는 이화영 부지사와 나와는 정말 한몸이다라는 걸 이제는 인정한 거다. 만에 하나 향후에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가 합증되면 이제는 이재명 지사도 정치적뿐만 아니라 법적인 체험까지 갇히시겠다는 선언이다. 저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행위였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